세상의 모든 발효 유산균 나박김치 만들기 황세란 유인균 유산균 나박김치 만들기 나박김치는 배추와 물을 주재료로 담근 국물김치입니다. 봄에 주로 먹지만 사계절 언제나 산뜻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나박김치는 식사 때 뿐만 아니라 간식 등의 차림에도 곁들여 먹은 김치이기도 합니다. 유인균으로 발효한 나박김치는 국물이 시원하고 새콤해서 입맛을 돋을 뿐만 아니라 수화효소가 많은 무가 속을 더욱 편하게 해줍니다. 쪽파, 홍고추, 미나리 5. 유인균 또는 유암 플러스 2. 배추, 무설기 알배추 줄기 부분 400g, 무 400g을 나박 설계한다. 3. 배추 무처리기 꽃소금 2큰술을 준비한 무와 배추에 골고루 뿌리고 30분간 절인다. 절이면서 나온 물은 사용한다. 4. 다진 양념 준비 간생강 1큰술, 다진 마늘 4큰술, 중간 고춧가루 5큰술을 면포에 넣는다. 5. 재료 우려내기 상온의 물 5컵에 양념이 든 면포를 넣고 3분가량 취대어 양념을 우려낸다. 상온의 물에 양념을 넣어야 맛이 잘 우러난다. 6. 나박김치 국물 만들기 양념 재료 멸치 액젓 3큰술, 꽃소금 또는 발효소금 2큰술, 설탕 2큰술, 매실청 또는 아로니아청 3큰술. 양념은 기호에 따라서 조절하면 된다. 국물에 양념 재료를 넣은 뒤 미지근한 물을 식업 유암 플러스 또는 유인균에 3에서 4g 넣고 잘 더어준다. 유인균으로 발효한 청, 생강, 액젓, 소금을 넣을 경우 유인균 1g 정도를 넣으면 된다. 7. 발효 숙성 1. 만들어진 양념 물에 배추 물을 넣는다. 2. 손질한 쪽 파산대, 홍고추 2개, 미나리 반단을 넣는다. 미나리는 줄기 부분만 사용한다. 3. 취향에 따라 상온이나 서늘한 곳 또는 냉장고에 1에서 2일 발효 숙성시킨다. 세상의 모든 발효 행복한 발효 세상 황세라뉴 인균 3. 취향에 따라 상온이나 서늘한 쪽 파산대, 홍고추 2개, 미나리 반단을 넣는다. 4. 취향에 따라 상온이나 서늘한 쪽 파산대, 홍고추 2개, 미나리 반단을 넣는다. 5. 취향에 따라 상온이나 서늘한 쪽 파산대, 홍고추 2개, 미나리 반단을 넣는다. 5. 취향에 따라 상온이나 서늘한 쪽 파산대, 홍고추 2개, 미나리 반단을 넣는다.